어원의 공방 담원입니다. 오늘 새길 지우개 도장의 소재는 귀여운 눈사람입니다.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소재로는 빼놓을 수가 없죠. 눈사람을 각 파트마다 조각조각 나눠서 새겨보겠습니다. 이유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알게 되실 것 같아요. 자, 제일 커다란 눈뭉치죠? 제일 아래에 들어갑니다. 중간에 들어가는 눈뭉치입니다. 단추가 두개 달렸구요. 맨위에 올라가는 머리 부분 눈과 입이 있습니다. 코는 별도로 따로 파줄거에요. 자, 그 다음 작은 코를 파구요. 머리에 모자 대신 씌울 양궁이 그리고 나뭇가지를 두개 세기면 완성입니다. 자, 찍어보겠습니다. 3단을 잘 맞춰서 위치를 확인해서 찍구요. 끝까지 마저 찍어줍니다. 자, 헬로우 스노우맨 하고 인사를 했어요. 그리고 다음날 운명하셨습니다. 오우 내공방 남원입니다. 오우 내공방 남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